자 계속 점프를 하는 거를 커킉으로 캐치를 했어요 체배방송에서 대공 쳤거든요 네 아잇 달아 철권에서 대공 기술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커킉으로 대공을 쓰면서 사실 아쿠마 혼자 스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점프 공격할 때 대공 한 번 쳐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네 자 원투 네너펑 자 뻥발 계속 압박해주고 있구요 아 이거 히트 확신이 또 한 번 저게 히트 확신을 왜 자꾸 하냐면 그 캔슬 타이밍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히트 확신을 좀 파고 확인을 먼저 하는 건데 맞지는 않았고 자 EX 게이지 두 개 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아잇 이야 끝까지 네 자 EX 게이지 두 개 써주면서 네 자 강발 자 점프 공격 외넘퍼 외넘퍼 계속 압박 이어가죠 백기스 압박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아 좋아요 자 약손 중손에서 그래서 강발 두 번 개기 세이빙을 잘 알고 있는거죠 네 중발 파덕권 세이빙 대쉬 아 이거 마무리 지어 치크리에 어니어 풀냐 강손 요건 선풍가격 승용권까지 네 데미지가 지금 벌써 한 80% 정도 기습 잡기를 했습니다만 네 안 맞아줬고 아잇 외넘퍼2 네 파덕권 계속 노리고 있어 강발 약손 중손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원셉 하단 파덕권 자 세이빙 대쉬 자 백기스 배서 자 게이지는 하나 소모했습니다만 아 흘리고 자 중발 파덕권 세이빙 대쉬 자 여기서 다시 중발 파덕권 세이빙 대쉬 치크리에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됨 됨 아 뭘